10! 매일 아침 6시? 아침 날 아침에 영접을 내요. 오늘은 신경아 시각을 입었습니다. 아프리카 오시 마을. 별이 쏟아지는 밤의 영화상행이 다녀. 여기는 어디다 생각해? 잠시 2시 방향 우회전입니다. 사진을 담은 압동적인 순간은 어디였지? 병어 생겼네? 미쳤어. 손님 태우고. 저 버스가 제정신이야? 사람들이 놀랬겠어. 사람들이 놀랬겠어. 6년 전 정도였고요. 그때는 경영철을 가을이었고 제가 제주도에 아는 형이 살고 있어서 거기 놀러 갔었는데 한 3, 4명이서 갔어요. 지금 말씀드리니까 6시 반 정도인데 저녁을 보고